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파인드가 왔구나! 저거 맞춰 너? 저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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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빨리 다시 얻으실까? 그만 포기고 있겠다 뭐하는 건 아냐 좀 귀찮아 숨지는걸 정신 똑바로 네? 그 있음은 없이 나한테 다시 데려온다 저거? 아 내가 도망치고 여행 고마워 저리에다 도망치고 이거 봤을 때 요리 고마워 그저 그저 요리 그저 요리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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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밑을 조심하라고 시선이 웃겼는데 박사를 내주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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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타이밍 오빠야? 잘 선택했어 그만 포기해줄게 신선이 웃겼는데 오빠야? 늦으면 버리고 갈 거야? 지금은 좀 괜찮아 말할 기분이 아니야 늦으면 버리고 갈 거야? 니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건 아냐 잘 선택했어 잘 선택했어 박수를 내주세요 잘 선택했어 명령 으악! 지금은 좀 귀찮아 박살을 내주지 박살을 내주지 박살을 내주지 발 밑에 조심하라구 다친다고? 박살을 내주지 아아 상대에 포스로 박살을 내주지 박살을 내주지 박살을 내주지 박살을 내주지 딱히 도와줘 짜증나.. 나도 원래 그쪽으로 가고 있겠다 잘 어떡했어 뭐지 아냐 지금 좀 귀찮아 발 밑을 조심하라구 박살을 내주제 제 차례 맞죠? 정신 똑바로 지금 좀 귀찮아 지금 좀 귀찮아 시술 지금 말할 게 아니라 잠시 다른 사람들 타오리 인공 뇌 4일 2일 감사합니다.